내가 왜 형사재판부 판사라는 직업을 좋아하는지 알아요? 나쁜놈들을 아주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. 정의가 살아있다면 법이 잘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. 정의는? 정의는? 죽었다. 죽었다. 최근 판사님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뒤 살해당했어요. 나쁜 어른은 벌 받아야 돼. 멈춰! 임직용 쏜다. 혹시 범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?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? 나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게 중요하지. 그러지 말고 나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봐요. 그래야 내가 올바른 판결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? 법대로 한 게 그거예요. 그 법이라는 거 도대체 누굴 위한 법입니까? 판사님의 판결은 2차 가해입니다. 항소심 따위는 필요 없어. 내 재판은 언제나 정확하니까. 지금부터 진짜 재판을 시작할게. 9월 21일 토요일 밤 10시 1, 2화 연속 방송.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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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nt